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유능입니다. 자, 2022학년도 6평이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 정도 동안에 이 물리학 1 과목을 어떻게 또 공부를 하고 이게 또 지금이 문제풀이 시즌이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좀 하고 잠깐 뭐 이렇게 들어보세요. 무언가 뭐 엄청난 문풀 전략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는 건 아니야. 아, 요즘에 어떤 상황들을 보고 이 요즘에 수능 물리학의 구조들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니네가 말이야 이 3월과 4월 시험을 봤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3월 학평과 4월 학평을 봤습니다. 문제들을 봐서 느낌을 좀 받은 게 있을 것 같아. 저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음,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요즘에 그 물리학 1이라는 과목의 흐름 트렌드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은 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과거에 말이야, 2009 개정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을 2009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지금은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개정 전 구 과정에서는 말이야, 너희들 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막 많이 했어. 물리학 1 공부를 막 했다 합시다. 물리학 1 공부를 막 했을 때 시험을 딱 들어가잖아? 그럼 많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잘 구조화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돼. 그러니까 타임어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타임어택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구조화했어야 돼. 시간을 구조화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했지만 이 20개의 문제를 30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30분이라는 시간을 15분을 나누고 후반에 또 10분과 5분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서 이 타임어택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연습했다면 지금은 신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세교과. 세과정. 세과정에서는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시간 분배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래도 시간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시험 보는 연습을 했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세과정은 타임어택이라는 게 학습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전 교육과정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시간의 부족에 허덕일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문풀 전략이라는 거는 시험을 보는 연습이 중요하지 않아졌어. 시험 보는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학습량을 늘려주고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 고난도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4페이지 같은데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것에 지금 포커스를 대단히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평가원이. 타임어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하잖아요. 그거랑 다른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자료 또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새로운 자료와 유형을 풀 수 있는 힘 여기에 연습을 시간을 투자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시대가 지났고요. 모의고사 연습에 몰빵하지 말라고요. 모의고사는 적당량만 하면 돼.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공부를 할 때도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보다는 너희들이 약한 문제들을 조금 더 그 문제들 자체를 풀 수 있는 훈련을 더 많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에 집중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과거에는 새로운 자료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 구과정에서는. 왜냐하면 워낙 물리학원이라는 과목이 방대했어. 방대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나올 것들을 난이도를 살짝살짝씩만 높여주기만 해도 새로운 자료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훨씬 더 축소되었단 말이야. 과정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냥 각각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갖고 난이도만 딱 올리잖아. 그러면 순식간에 애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은 방향을 좀 바꾼 거지. 어차피 학습불량은 줄었어? 그럼 단순히 난이도만 높여서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확보가 안 됩니다. 상위권으로 갈 수. 학습량이 어느 정도 차있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져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 새로운 자료와 유형들에 대한 대응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본은 뭐겠어? 기본은 뭐 지금 너희들 당연한 거 아닐까? 개념과 기출이겠죠. 그렇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개념 학습을 마무리하고 기출 학습을 마무리하셔야 돼. 이거는 그냥 기본이야. 기본. 기본은 기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 당연한 기본인 거죠. 이거는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야 그러면? 당연히 개념이 안 되어 있으면 개념을 하시면 돼요. 기출 학습이 부족해요?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정도쯤 지금 5월 초거든요. 5월 초쯤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어야 돼. 안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퀘스트를 보는 친구들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5월 초 정도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내 퀘스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완료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이게 완료가 됐어. 부족한 부분들은 좀 보완하시면 돼. 그럼 이제 40일 동안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40일이 아니죠. 30일이죠. 너희들에게 확보되어 있는 이 30일.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중간고사도 끝났고 그렇죠? 중간고사도 끝나고 이제 방향성이 또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수시 위주였다가 정시로 가야겠다. 안타깝지만 그런 학생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여튼 이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안 돼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 이것도 어느정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30일 동안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이 개념적인 것들을 개념 문항을 반복하셔야 돼요. 개념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히 지극하게 지극히 당연하게 나올 것들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 이렇게 쭉 깔리잖아요. 쭉 깔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연습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준킬러 준킬러하고 킬러 4페이지의 내용이죠. 이 킬러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해주는 게 너희들한테는 필요한 거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심층적인 좀 학습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학습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 5월달에는 의미가 있어요. 뭐 한 달 동안 완벽하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시작을 하자. 시작을 해서 한 걸음 이렇게 발걸음을 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좀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준킬러나 킬러의 구조에 대해서 최근에 3월, 4월 그리고 작년 수능, 작년 9평, 작년 6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모르더라고요. 이 4페이지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4페이지의 구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4페이지가 준킬러랑 킬러 아닙니까? 그쵸? 준킬러, 킬러 거의 지금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물리학원은 지금 뻔해요. 뻔합니다. 주제는 정해져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한데 대부분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실게요. 지금 4페이지에 나오는 건 거의 확정적입니다. 17, 18, 19, 20번 4문제, 17번 자리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요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19번 자리에 전기력 확정된 거 아닙니까? 전기력 한 문제가 확정이 됐죠. 그쵸? 그리고 이제 18번과 20번 자리에 뉴턴 역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학과 에너지죠. 뉴턴 역학과 에너지를 또 우리 교과조는 자꾸 분리를 하고 있잖아요. 역학과 에너지라고 할까? 역학과 에너지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킬러, 준킬러죠. 그쵸? 여기 한 문제가 준킬러, 하나가 킬러일 것이고 얘는 거의 킬러로 나오고 특수상은 내가 보기엔 킬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킬러인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는 하나만 추가한다면 연력하기죠. 여러분들의 정답률로 따졌을 때 연력하기예요. 3월이든 4월이든 다섯 문제가 다 얘예요. 다 얘입니다. 특상, 전기력, 역학 두 개, 연력학 하나. 가장 많이 틀린 50% 미만의 정답률. 정답률 50% 미만을 찾아라. 연력학을 꼭 포함해서 미만 찾으면요. 50%가 안 되는 것들. 얘네예요. 얘들이라는 걸 알고 이제 개념 반복하는 거야. 그냥 시간 투자하면 되는 거고 시간에 투자잖아요. 그쵸? 근데 준킬러나 킬러를 이제 심층 분석을 하는 것은 영리한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의고사에 집중하지 말라고 모의고사에 집중하지 말고 올해부터는 좀 다르게 좀 공부 좀 해. 모의고사 양치기 하지마. 물론 뭐 제 모의고사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넌 씨 무슨 올해 막 26회인가 모의고사를 뭐 특난도 모의고사 만든다고 하면서 뭐 양치기 하지 말래. 아 그 26회가 양치기는 아니잖아요. 니네가 내 거 26회를 풀고 다른 선생님 것도 20매 태를 풀고 또 다른 선생님 거 다 모으고 막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막 모아가지고 막 80회 100회씩 푸니까 그런 게 양치기인 거잖아.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지금은. 시간 연습이 아니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연습 실모 연습은 좀 이제 적당한 수준이면 돼요. 뭐 1년으로 따진다. 순수 예상 문제. 굳이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순수 예상 모의고사로만 따진다면 기출 모의고사 이런 거 안 돼요. 단순 변형 모의고사 안 됩니다. EBS 변형 모의고사 이런 거 안 되고 순수하게 수능의 방향성과 맞는 그런 모의고사들을 딱 만든 것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30에서 40회 정도면 거의 뭐 거의 뭐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 저는 뭐 제 모의고사에 26회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또 불안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40회를 초과하는 거는 시간 낭비의 영역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알겠죠? 6평 때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6평부터 막 몰빵하는 실모에 몰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작년 실모 다 찾아가지고 막 양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지금은 트렌드에 맞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맞았을지언정 지금은 맞지 않다. 지금은 그런 실모 연습은 좀 줄이고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나온 것들과 나올 것들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맞아. 그래서 조금 더 얘들을 좀 상세하게 보면 특상 같은 경우도 세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시성의 상대성 아닌가? 이게 많이 나오죠? A, B에서 누가 동시 출발했는가? 동시 도달했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리고 다른 관성 좌표계 다른 관성 좌표계 상대방, 상대수도가 있는 우주선 내부 또는 우주선에서 바라본 지표면 뭐 이런 거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 관측한 빛의 진행 빛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시험 문제는 지금 이 두 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앞끝, 뒤끝 문제? 앞끝, 뒤끝 앞끝, 뒤끝이 뭐냐면 우주선의 앞끝이 이제 뭐 P 기준점을 통과하고 뒤끝이 P 기준점을 통과했다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지금 출제가 안 됐어. 안 됐는데 교과서들을 보면 일부 교과서에 이 앞끝, 뒤끝에 관련된 단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너희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좀 예상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전기력 전기력은 나오는 게 한 가지인데 하나야 하나 어차피 점점은 딱 놔두고 문제를 푸는 거 너무 쉬워요. 쿨능력 문제인데 전화 이동이죠. 이게 전화 이동에 포커스가 맞춰서 전화를 이동시켰을 때 전기력이 어떻게 변하는가 전화 이동에 의한 점전화의 합력 변화 합력 변화 이쪽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것만 디립다 연습하셔야 돼요. 과거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전화가 이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동하고 있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봐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거 하나야 하나 오케이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에서는 두 개인데 물론 과거 유형으로 따지면 그것도 다시 재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이 끊어지는 유형이라던가 빗면 유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용수철이겠죠. 용수철 용수철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용수철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된 문제들이라던가 새로운 유형 앞으로 나올 유형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늘 강조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는 건 연직면상의 용수철이잖아요. 연수철이라고 부를게 연직면상의 용수철인데 이게 중력장래 용수철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빗면상의 용수철이 나올 때가 됐잖아요. 빗수철이라고 부를게요. 이 부분 빗면상의 용수철 그리고 마찰면 위에 용수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찰면 위에 용수철 그리고 나오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긴 하지만 뭐 연력학과 용수철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유형으로 따진다면 열수철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연력학과 용수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 안 하고 있었다면 이게 이제 20번의 킬러로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4페이지 하나가 등장하는 게 계속 그 평균속력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평균속력인데 등가스 돈독 문제죠. 등가스 돈독 문제 그래서 지금 나란한 문제가 과거에 아주 많이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의 선상에서 지금 나오는 충돌하는 문제라던가 이렇게 하나의 선상에서 평균속력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일과 에너지로 확장돼서 물어볼 것이라고 봅니다. 일과 에너지 알자임이 아니라 운동에너지 반하량 이렇게 이거 거리해석이라고 하죠. 일과 에너지 관련된 게 이제 거리랑 관려있는 거리해석인데 이 거리해석하는 거하고 이 평균속력은 대부분 시간해석이란 말이죠. 시간해석이 겹쳐질 것으로 판단을 해요. 이렇게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거리를 해석한 걸 이제 시간과 공간 통합형이라고 하는데 시간과 공간이 통합된 유형들을 너희들은 신경 안 쓰고 있었겠지만 기출문제에도 많아요. 기출문제 잘 봐봐. 거리에 대한 것과 시간에 대한 걸 같이 묻거나 같이 주거나 하는 것이 있어. 이거에 집중된 문제가 있고 이거에 집중된 문제가 있고 통합된 문제가 있는데 그 통합 통합형 이 통합형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니네가 이 두 개를 넘나들면서 문제들을 푸는 연습들 이 부분 자 거기에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그 18번 자리에 자꾸 이 평균속력이 뭐 이것도 들어있고 들어있는데 되게 엘레멘터리한 수준으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계속 틀려. 네. 너희들의 실력이나 또는 학습량 절대적인 학습량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것인데 이쪽 방향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고 그걸 지금 시작해달라는 얘기야. 지금 뭔가 어 뭐 수능 보기 전에 해야 될 것들 다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을 해달라고 플러스 알판 연력학인데 지금 연력학은 다 표그래프예요. 표그래프 그죠? 네. 표그래프 형태인데 이거는 진짜 그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쵸? 과거 기출에서 과거 기출은 다 실린더 문제였는데 지금 실린더 문제 풀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연력학 문제 열 문제 풀면 실린더 문제 하나만 풀면 돼. 하나만. 자꾸 이상한 기출 문제를 잡고 있지 말고 물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야. 한 번 풀면 이제 그걸 가지고 킬러 연습을 한다던가 줌 킬러 연습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돼. 그거 안 돼요. 그래프 적어도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 PV 그래프 아닙니까? 그 옆에 표가 있는데 표 표 표하고 그래프 또는 표랑 연력학 열기관 그림 이런 것들 아니야?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돼. 그리고 PV 그래프도 전부 다 순환 과정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순환 그렇죠? 압력과 부피 그래프가 열기관의 순환 과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열기관의 효율 구하는데 R자 E를 넣어야 되는지 뭐 A, B구관에서 한 일을 거기 열기관의 효율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헷갈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연력학은 지금 너희들이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정답률 보면 계속 50% 미만이야 연력학 정답률 50% 넘은 적이 없어 지금 3월 4월 작년 뭐 봤을 때 근데 근데 자기는 연력학은 좀 자기는 한다. 아니 시험 보면 틀리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기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 기출이 이제 완전 우리의 방향성을 벗어나버렸기 때문에 실린 과거에도 PV 그래프는 나왔는데 그거 말고 너무 실린더로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개념 공부할 때 한번 풀어본다. 지금 뭐 많이 풀었죠 지금. 그렇죠? 많이 풀었는데 푼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연력학 공부할 때 활용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이 문제들이 출제가 될 때는 다 표 그래프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표 안에 있는 것들이 0이 많이 들어있는 게 있고 0이 없는 게 있는데 0이 없는 걸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100 0 50 0 이런 거 말고 130 50 80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연습해 주셔야 돼. 오케이 0이 2개 들은 게 있고 0이 없는 게 있어. 0이 없는 걸 집중 분석해달라는 얘기예요. 기출문제는 없는데 없죠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는 다 0이 2개씩 들어있을 텐데 그런 수준을 좀 넘어서는 학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맞춰줘요. 나머지는 사실 너무나 쉽죠. 그냥 개념 방법만 해도 앞에 있는 15문제는 다 맞추는 거 아니야. 이 5문제 지금 옛날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5개가 딱 고정돼 있지는 않았어요. 미관 이때는 막 40개 주제 중에 20개 나왔어. 지금은 20개 주제 중에 20개 나오고 있어. 너무나 지금 행복한 시절이야. 지금 물리학 1이라는 과목이 말이야. 응? 이런 시절에 너희들이 과거의 어떤 그 스타일대로 계속 뭐 타이머택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타이머택 연습 사실 최소화만 하셔도 돼요. 알겠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아 내가 어떤 부분이 잘 안 돼 있구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돼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한 걸음 걸음마를 떼는 것만으로도 이 유평 대비로도 유평 유평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당연히 실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겠죠. 자 올바른 문풀 전략이라고 제가 캐스트를 거창하기 시작은 했지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스타일이 요즘 스타일이고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나에 대한 점검을 좀 해달라고 맨날 점검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저 새끼 또 저 선생 또 저쌍 얘기한다 약점 보완하라고 한다 잔소리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좀 심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 5월 초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니네의 성적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객관적으로 자신을 좀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내가 말씀드린 것들 좀 생각하면서 한 달 정도 공부를 해서 유평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